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 일단 무법 간다 얘들아 와 리그로 와 일단 무법 간다 아 이거 딱 보니까 심한 띤데 아 조니조니 조니조니 오늘도 조니 아 이거는 무조건 내가 봤을때 금길이 타야 나오더라구 무법은 오오오 토니토니초파 해피홀리데이 아 아 역습이긴 했는데 자 요상요삭 자 요상요삭 조니와 요삭 자 버디버디캐버디 자 아론감 부추 극혐 띠 자 장구장구 오 아 야 크로커다일 진짜 계속 나와 거짓말 안하고 크로커다일 레벨 100 찍을 수 있어 와 와 와 야 크로커다일 진짜 계속 나온다니까 진짜로 봐봐 크로커다일 85가까지 나왔네 아 환장한다 진짜 자 여러분 이 분위기 이어서 자 여러분 요 분위기 이어서 바로바로 계속 계속 갑니다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뽑기를 또 한번 가보여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뽑기를 바로 갑니다 이번에 갈 뽑기는 바로바로 갑니다 갑니다 V4 보장으로 갑니다 스텝업으로 갑니다 30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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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이거 30개 띠랑 이거 무료 요거 가는거야 렛츠고 렛츠고 제발 불사보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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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사보 나와라 출발 스네이크맨 나와라 불사보 나와라 출발 출발 1뽑 상디 2뽑 상디 상디만 또 오지게 나오죠 아우 아론감 부추 좀 그만 나와라 진짜 아우 지긋지긋 버기버기 캐버기 캐버디와 버기 자 조니조니 조니조니 오늘도 조니 상디상디 자 시기시기 타시기 이거 하나 확정이라메 하나 주세요 불사보 주세요 이거 이렇게 딱 보니까 끝에 하나 나오는거야 그치 이거 스몰스몰 끝에 하나 나올거 같은데 주세요 뭐야 마젤란이야? 오오 나 마젤란 처음 나와봐 오오 야 마젤란 처음 나와본다 마젤란 처음 나와봐 2가 이겼구나 축하한다 2가 이겼어 자 마젤란 하나 얻었습니다 와 나 마젤란 처음 얻어본다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다 나는 생각 갖고 있다 자 2뽀 무료 2뽀으로 갑니다 자 레츠고 와 옛날에 마젤란 뽑으려고 진짜 다이아 오지게 날렸던게 기억이 나네 그치? 마젤란 한개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지금 불사보가 나왔으면 좋겠어 자 매포메퍼의 헤르렉이 오 나온다고 나온다고 풀사보가 나왔다고 오송각이 나왔다고 와 와 되는 날 황금손의 날 휴가의 기운을 이어받은 이 황금손의 날 어 황홀띠 와 어 얘들아 세상 죽으라는 건 없다 내일부터 내가 어 회사 나가서 다시 죽어야 하지만 그래도 이 불사보가 나를 위로해준다 와 진짜 와 오송띠 얘들아 오송띠 바로 이걸로 오늘 저거 뭐야 아 이거 오늘 바로 이거 이걸로 혁명문 대전각 와 오송띠 와 진짜 대박이야 오송띠야 야 불사보 오송띠 사보 5대옹어리 형도 5대옹어리 오송각 와 대박 좋아서 자 축축한다 에이스라도 에이스도 주세요 불사보 하나 더 나오면 개꿀띠 자 모곤모곤 야 나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야 진짜로 정말 와 야 진짜 이렇게 짜릿할 수가 있나 와 와 1뽑 2뽑에서 다 이정 나오기 괜찮잖아 그지 와 야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야 루영사 진짜 기가맥히네 이거 야 진짜 대박이다 와 짜릿하다 그지 오송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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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사보 오송띠이 자 이제 나도 마구 마구 히캔히캔 날릴 수 있겠군 야 야 내가 본격적으로 히캔히캔 날려주지 아 진짜 짜릿하다 이제 형은 오늘부터는 다이아를 모은다 왠지 시작 크라운하고 요거 한번 좀 뽑아는 봐야될거 아냐 그래서 무조건 요번부터는 이제 다이아를 모을거야 어 자 이제 불사보 출발 자 마왕이 왔고 자 불사보 키우러 간다 와 얘들아 형이 왔어 불사보 오 아 이거 빨리 올려야되는데 지금 코인이 없어서 이걸 못올리네 아 아 이거 일단 히캔히캔만 좀 올릴 수 있는데까지 올려놓자 아 이까지 밖에 못올리네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아 돈이 없어서 이거 올릴수가 없네 지금 아 코인이 없는거 진짜 웬말이니 일단 메달에 일단은 메달에 껴 두자 일단 메달에 껴두고 생각하자 아 메달이 없어 지금 메달이 없네 펑크하자 아 펑크하자도록 껴놓을까 했는데 또 애매하네 등록중 등록중? 등록중 그래 등록중 씨로로로 가자 드레스로다 아 구린데 속성이 구린데 일단 쟁여놓고 이따 좀 바꾸도록 하자 자 그렇다면 자 얘들아 리그 한판 더 돌리러 간다 콜라로 코인 살 수 있다고? 아하 그러면 잠깐만 일단은 콜라를 교환하고자 떡볶이를 오지게 했으니 콜라를 또 많이 줬잖아 자 저격왕 저격왕도 얻었지 형이 형이 저격왕도 얻었어 얘들아 속의 킹도 얻었다 아